육수 물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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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뉴는 내장찌개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신 반찬들이고요 여기에는 햇반 매일 잡곡밥 4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세기인 우리 회사 우리 실장님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1인 2팩입니다 드세요 편하게 편하게 드세요 라면사리 먼저 쌀 맛있어? 잠이 엄청 타리 눈 사기 먹기 prefers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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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인다 음 라면 꼬들면은 먹잖아 내장이 한 3관씩 들어간거야 방송보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건가봐 방송에서 사용하거나 광고도축 안해도 된다고 맛만 봐달라고 해서 보내주셨어 내가 거기에 양념 추가해가지고 한걸 육수는 사골 육수 넣고 그러니까 아주 또 개운하고 맛있네 음~~ 고춧가루 앗 뜨거 아... 음... 온도온도 개 아... 죽인다 어떻게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되는 기분이냐? 네 어우 배운다 응 마시멜로 그니까 정말 맛있네요 아... 그래서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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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이 밥도둑이 skilled 먹어서와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 국내쿡불닭에 이 국내쿡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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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하아.. 음~~ 하.. 해외.. 흠.. 흠.. 으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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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춧가루 고추장 아.. 국물이 예술이야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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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 오늘 날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뿅 운을 꼼꼼하게 ega 라멘 아 아라멘 아 아멘 아 아멘 아멘